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블러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멤버십을 개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6년 만에 멤버십을. 네. 사실 멤버십을 많이 고민했었어요. 물론 좋은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진작에 하면 좋지만 솔직히 저희가 전문 리뷰 채널이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멤버십을 좀 오픈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결단을 내리게 됐죠. 멤버십 검유를 하면서 멤버십은 그 상품별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드릴 건 없다 보니까 이걸로 오픈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래도 방금 검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길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멤버십을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멤버십을 불렀다고 아무것도 없이 개설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에 따른 배치 제공되고요. 이모티콘 쓸 수 있는 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추후에 나올 굿즈에도 뭐 우선적으로 판매 링크를 드리거나 아니면 특별 혜택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멤버십 첫 오픈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면서 뭐가 잘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추후에도 더 재미난 그런 멤버십으로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 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리 어댑터는 아니에요. 레이트 어댑터거든요. 엄청 레이트죠. 그러니까 멤버십도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멤버십 기능이 생긴 지 진짜 오래됐지만 이번에 좀 뜯어봤어요. 이제 하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반영해서 새로운 상품들도 계속 내볼 예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또 멤버십을 운영하는 게 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원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사실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정말 편한 건 사실입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되고 저희가 지금 회사를 둘 다 나오고 저희도 사실 이거 되게 오래오래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 채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재미난 것들 여러분들이 덕질이라고 하죠? 우리 분명히 덕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덕질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소중해 하셔. 응원해 주셔. 그렇죠.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오픈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컨텐츠 계속 내서 가끔 댓글로 그런 말들 많이 해주세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먼저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멤버십 첫 후원 금액으로는 저희가 이제 밀크시슬이나 그런 걸 써먹어서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컨텐츠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가입 많이 해주세요.